제가 보이는 것만 말씀드릴게, 사장님. 아까 저분하고 또 틀려. 사장님은 내가 보이는 거는 왜 징하고 부가하고 보이지? 징하고 부하고 보이는 거는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법석길 가셔야 된다. 법석길이 뭔지 아시죠? 신을 받아서 징하고 부가하고 어깨에다가 등을 메고 댕기셔야 된다고. 법사들도 보여요.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은 저분처럼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법사님은 법사님은 보살들 일하며 지금 푹 뚫으셔야 돼. 축원하셔야 법물로 이어셔야 된다고. 지금 나오는 게 이래. 법문 뚫어야 돼. 청구 업체는 소리 소리 그걸 이어셔야 된다고. 응? 소름 끼치는 거는 그거야. 자꾸 나오는 게 지금 그래 내 입에서 막 충분히 나와. 예. 그 길이 아마. 사장님 길이야. 전혀 그런 쪽을 생각을 안 해보고. 안 해보셨죠? 그렇죠. 생일은요? 칠 월 일일. 그거 칠 월 일일 성은요? 김. 맞아요? 다른 데는 절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이 길만 갔으면 좋겠어. 그냥 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뚫으셔야 된다고.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사장님 나이에. 뭐 도서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기 싫고 그냥. 눈에 보이고 하니까 환장하고 있어. 사장님은 근데 신을 받아야 돼. 신을 받고 조그맣게 법독 모셔놓고 법사길이나 가셔야 돼. 그게 정답입니다. 최근에 꿈 꾸신 거요. 꿈은 안 꾸는데 명상을 하다 보면. 보이는 거요. 이렇게 절에 가면 칠원성군의 그런 동판. 금동판.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명상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 명상을 할 때 그런 칠원성군의 그 동판이 보이면서 그 동자들. 동자들이 4명이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데. 한 아이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다. 들어갈 자리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이 아니잖아요.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명상을 하다 보면은. 세계의 신들이 다 이렇게 보여요. 흑백으로 보이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만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라로 보이는 거는 빛대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신. 천신이 질 높아요 옥강생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그죠 그럼 그때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질 높은 줄 알아. 그죠 아니에요 그게. 옥강생님이. 질 높으신 분이에요. 옥강생님이 하늘 우주에. 막말돼서 우주 천신을. 다스리면. 부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다 밑이거든. 아이들. 그런 그 명상 중에 보이는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자주. 기도를 명상을 어서 많이 하세요. 그냥 이렇게. 깊은 명상을 하지는 않는데 집에서 하죠 이렇게 저는 뭐. 저는 이런 그런 명상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그냥. 하는데 하루는 꿈속에서 그 얘기가 있네요. 그 제가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108번 이렇게 절을 하라고 그러는데. 절을. 하기가 싫어서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108번을 하고 잠을 냈어요. 근데 돌아가신 엄마가 생전 꿈이 안 나타나시더니. 애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해야지. 절을 하려면. 지성을 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허투루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영상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신을 받아서 어떤 신을 받아서 무섭기나 가세요. 답은 그겁니다. 어차피 사장님이. 자식 여복 있으세요. 자식이. 여복 있으시면. 요즘. 그래 뭐 복이 있다 없다를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 너는 너는 나는 나 각자 생활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아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 막 요즘은 산을 막. 찾아보고. 또 뭐 이렇게. 절. 법당도 찾아보고 막 그러거든요. 누가 귀에 믿어요? 안 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너고 나는 나도 지금 이제 그렇죠. 어떻게 하시려고. 저도 이제 그런 저는 이제 그런 이런 쪽에 전혀 무내안이었다가 어떻게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사람이 너무 면역력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명상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기를 놓아주면은. 그 기운 때문에 중국. 응급실 갈 상황에서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응 응. 공급실도 안 가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 쪽이 조그만 펜션이 있어서 매매를 하려고 내놨다가 안 팔리니까 거기다가 치유 센터를 좀 왜 이런 기 week 그런 기운이 조금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명상을 하면 누구나 그 약 사주로 들어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사장님. 사장님은 그거를 그냥 하시면 안 돼. 누가 신이 오는 건지 그거를 다 느끼시려면 여기서 이렇게 열고 손에 저거를 하시려면 사장님은 그거를. 받으셔야 돼. 받으시고 그거를 모두 뭘 하셔야 돼. 더 분하고 또 틀려. 그래야지만 사장님이 안 아파. 잘못하면 사장님 아파. 기가 뺏기면. 내 신명 내 신장님이 딱 사장님 뒤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서 보호를 해줘야 돼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 사장님이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있으면 딱 이렇게 보호하는 신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딱 들어오셔야 돼. 근데 사장님은 아직까지는 그분은 안 들어오셨어. 그래야지만 딱 그게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가는 게 먼저 우선적이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 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약사 쪽으로 두려울 거 없어요. 약사 쪽으로 앉아서 기도로 우리가 이제 충원해 주면 약사 쪽으로 이제 받으시면 돼요. 그쪽으로 딱 법사 쪽으로 딱 받으면. 얻다 갔다 내놔도. 부럽지는 않아. 저기. 창피스럽지는 않지. 그리고 그 돈보다 더 많이 받지. 신장님 일단은 사장님은 신장을 딱 받으셔야 돼. 그래야지 뭐 탈이 없어 그냥 하면 탈이 많아. 인간은 구설에 탈이 많아. 탈이라는 게. 태클을 걸린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타클을 태클을 걸린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딱 신을 받고 한쪽으로 모셔 놓고 내가 사무실을 차려서 딱 이렇게. 신을 받으면 더 보여요.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나오실 거예요. 도사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리 김 씨예요 김혁 김 씨예요. 딱 내가 봤을 땐 김혁 김 씨로. 나오니까 나도 모르니까 김혁 김 씨가 나왔거든요. 할아버지가 도사 할아버지가 산신하러. 이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받으셔야 돼. 받으셔서 한쪽으로 싹 해놓고. 사무실을 차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돼. 신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돈은 돈이 문제겠죠. 돈은 우리 신을 받는 거는. 조금 비쌉니다. 사먹어 들어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벌어야 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벌어야 되니까. 그것만 보시겠어. 돈은 돈이고 이제 또. 집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 되겠지만. 그거는 사장님 모고치야. 그렇지. 그거는 사장님 모고치야. 그거는 사장님 모고치야. 그거는 사장님 모고치.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그냥 복시보고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가서. 가져도 여버려. 마음은 따로 와 있어. 정신하고 마음은 따로 와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가기도 싫고. 근데 이제 또 안 가면 또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존나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갖고 있는 거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사장님 마음대로 하시겄네. 돈도 사장님 마음대로 주물러야지 버터 갈게요. 일단은 딱 받고 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게 낫지. 그게 정답일 거예요. 자꾸 집이 다 알려봐야 사장님은 좋은 게 없어. 그냥 사장님 또 그만한 능력 되시잖아. 그만 이만한 능력 만들 능력 없으셔 있잖아. 하시려고 맘만 먹어 뭐. 하시고도 낫지. 그렇죠 뭐. 뭐 그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문제지 사실. 그거는 사장님이 결정하셔야 돼. 그러니까요. 마누라하고는 결정 못 해. 그렇죠. 마누라 하면 난리 나. 그렇죠. 집안 전체가 난리 나게. 난리 나요. 난리 나니깐 먼저 받아놓고 자리 잡은 상태에서 알리셔도 알리셔야 될 거야. 못 살아. 사장님 그거 알면. 그렇죠. 못 살아. 아마 쫓겨날 걸. 쫓겨내도 상관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차피 너는 너 나는 나 학자 생활인데 뭐. 지금도 학자 생활하시잖아. 네. 답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전화 주세요. 그거는 제대로 받아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마세요.